상라이웨이에서 참 얄미운 캐릭터로 변신도 빠르게 했던 이틀 배우자 표혈진씨 함께합니다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구요 네 이쪽 보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듈포즈 한번까지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표혈진씨였습니다 조금 진행 빠르게 하겠습니다 저만 보고 막 전진하시나요? 맞지 않은 분량이지만요 2,000개 남았던 영기력 최고의 배우로 평가하고 있는 박정민씨입니다 정면 향해서 봐주시구요 자 오른쪽에서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자 왼쪽도 한번 함께할게요 네 혹시 우한이 있으시거나 그런건 아니죠 네 자 마지막으로 모듈포즈 부탁드립니다 2018 아시아 모나리 페스티벌 박정민씨 하나 둘 셋 한결 났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경씨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우구요 고백부부와 우라차차와이킹키에서 특색있는 연기로 사랑받은 배우입니다 정면 향해서 포즈 부탁드립니다 좌측 부탁드릴게요 자 아시아 모나리 페스티벌 모듈포즈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모듈입니다 이경씨는 어디가도 다 이격이죠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경씨 아시아 모나리 페스티벌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씨 아시아 모나리 페스티벌 함께합니다 랩 실력까지 경비한 배우로 더욱 유명합니다 2017년 KBS2 드림하이로 데뷔한 이래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한 보름씨 함께합니다 자 보름씨 해주시구요 왼쪽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우시네요 어머 머리에 못 꼽으셨네요 오늘 비왔는데 자 오른쪽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모델포즈 하나 둘 와 아름답고 재능있는 배우 한 보름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우 성훈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정면 카메라 봐주세요 정면이요 배우 성훈씨와 함께합니다 이름처럼 훈훈하시네요 자 오른쪽입니다 사심 가득하구요 자 왼쪽입니다 자 정면 보시구요 모델수록 포즈 좀 부탁드릴게요 강할수록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약한데요 약합니다 강하게 자 가운데 모델 가운데 자 가운데 카메라 보시고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트 하트 네 그렇죠 네 저 카메라 감독님이 시킨거에요 저희 방송국 카메라는 아닙니다만 네 고맙습니다 성훈씨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 훈훈하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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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